매운 거 먹어? 못 먹어. 잘 못 먹어요. 너무 맥힌 맛. 내가 좋아하는 매운맛, 수밥이를 위한 중간 맛 다 해왔어. 준비를 해 왔어?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캡틸신이 들어간 매운맛이고. 딱 봐도 매운 맛. 이거는 보통 해 먹을 때 먹냐 하면 매운 고춧가루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통 고춧가루에 내가 진짜 코빅보다 준비를 많이 했어. 코빅 녹화할 때도 이렇게 준비 안 하거든. 여기 진짜 놀러가면. 좋겠다. 먹고 자고 먹고 자고. 그런데 이제 희밤이는 먹고 잠깐 자고 뭐. 자는 소화가 또 되거든요. 알죠? 자면 소화가 돼? 원래 먹고 바로 자면 약간 더부룩하잖아. 그래서 조금 아이스크림 먹다가. 아이스크림. 이것도 먹는 거네? 아이스크림 그런데 녹으면 물이에요. 왜? 그래서 안 물어요. 아이스크림 먹으면? 물이니까. 그렇지. 쟤는 국뽑급이다. 저희는 국뽑급이야. 진짜. 처약이 있으신데. 가족 전체가 다 잘 먹더라고. 가루를 해보니까. 아버님이 진짜 잘 드시죠. 심없이 아버지도 좀 나오시네. 매추리알. 매추리알 꺼내야 돼. 좋아, 좋아. 매추리알. 나 진짜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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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국뽑이 아니에요? 단백질은 잘 안 찌는 거 알지? 알지, 알지. 와, 진짜. 대박. 진짜 대박이다. 거의 알탕인데 알탕. 진짜 맛있겠다. 매출이 알탕인데. 와, 치즈아. 이게 한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? 프랜차이즈 떡볶이 같아. 진짜 맛있다. 진짜요. 그만 드세요. 직접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. 야, 너. 너무 좋아해. 간첩하다.